모니터 및 장비에서 음성 설정하는 방법 이 동영상은 윈도우즈 10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, 윈도우즈 및 드라이버 버전에 따라 화면이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. 모니터 음성 출력 설정 HDMI, 디스플레이 포트, USB-C 입력 단자를 통해 모니터의 내장 스피커, 또는 헤드폰 단자로 음성 출력이 가능합니다. 입력 단자 종류 및 스피커 장착 여부는 모델에 따라 다르며, 제품 매뉴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윈도우즈가 설치된 PC에서 음성이 출력되지 않을 경우 다음 내용을 참고하세요. 모니터 제품 하단 조그 키를 좌 또는 우측 방향으로 눌러 볼륨 상태를 확인하세요.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윈도우즈 작업 표시줄의 우측 하단에 스피커 모양 아이콘을 선택한 후 재생 장치를 선택하세요. 음성 출력 장치를 LG 모니터로 변경하세요. 핸드폰 damn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